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공투자부동산재테크 전혜원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 고민이 있으시거나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부동산 또는 관심있는 부동산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 저희 성공투자부동산재테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026676-0123-123번 번호 열어두고 있으니까 방송 함께하시다가 궁금하시다 하면 바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생방송 중에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오늘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부터 소개할게요. 명쾌한 분석해 주시는 분이시죠. 세종국토개발 전은성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세종국토개발대표 전은성입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양극화가 실감나게 몸에 느껴지는 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쪽은 훨씬 더 좋아지고 거래 절벽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핵심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매물 품귀 현상까지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의 재산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희랑 계속 같이 하면서 여러분들이 더 좋은 쪽에 양극화 쪽에서 더 좋은 쪽에 설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상황에 맞는 안전한 투자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많은 고민 상담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공투자부동산재테크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여러분의 고민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좀 꼼꼼하게 상담해드리는 순서입니다. 클리닉 상담이고요. 사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강남구 대치동 889-5번지 상자리제 센터에 업무용 오피스텔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전용 면적 36제곱미터, 매매가는 2억 1천만 원인데요. 사도 괜찮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전화 연결부터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대치동에 있는 업무용 오피스텔을 보셨네요. 네, 제가 선능역 근처에 오피스를 알아보고 있다가 마땅한 매물이 하나 있길래 배수해도 무리가 없을지 한번 여쭤보려고요. 알겠습니다. 이거 투자용으로 보시는 건지 아니면 실제 사용도 하실 건가요? 일단 제가 하고 있는 업무 쪽으로 1년 정도 쓰다가 나중에는 임대 쪽으로 돌릴 수 있을까 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알겠습니다. 입주년도가 1990년도에서 되게 오래됐거든요. 그렇군요. 어떤지 한번 여쭤보려고요. 네, 꽤 오래되긴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전망이 어떨지는 알아봐야 하니까 대표님과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인사 나누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문의하신 곳을 지도로 봤더니 위치는 가장 좋은 곳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면 해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를 몇 가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본인이 쓰는 어떤 특수성의 매수이기도 하지만 향후에 임대를 놓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지금 테헤란노의 위치를 놓고 봤을 때 테헤란노가 지금 강남역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선능력을 지나서 삼성역까지 진행이 되는데 그 중간에 역삼력이 있고요. 이제 강남역과 지금 이 선능력이 W역세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치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이제 우리가 업무용을 지금 업무용 오피스텔을 해도 되느냐인데 현재 지금 우리가 주거용과 업무용, 부동산에서 주거용과 업무용, 상업용과 주거용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지금 주거복지 로드맵이라는 지금 또 우리가 어떤 대책이 나오려고 하잖아요. 이 복지의 말이 들어가면 사실은 이 가진 사람 쪽의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조금 없는 사람들 편에 손을 드는 거거든요. 이 복지라는 말은. 그렇게 됐을 경우에 주거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주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세입자에 대한 편을 든다고 하면 가진 사람이 오히려 조금 손해를 보는 단어인 뉘앙스잖아요. 복지가. 그렇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본인이 필요해서 사는 거 외에 전반적인 사회적인 분위기로 놓고 봤을 때 주거용으로 흘러가야 될 자금들이 상당수가 업무용으로 쏠릴 것 같아요. 당연하겠죠. 그렇죠? 1가구, 2주택도. 여러 가지 다주택자들에 대한 채찍과 당근을 준다고 하더라도 여하튼 간에 업무용으로 상당수의 돈이 기본적으로 흘러가는 돈보다 더 많이 들어간다면 보통 사회의 일반적인 경제 현상보다 더 많은 돈이 업무용 쪽으로 투입이 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러면서 2억대 초반이라는 것은 충분히 업무용 자체가 우리가 큰 빌딩만을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주거용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 충분히 유입될 수 있는 굉장히 손쉬운 금액이잖아요. 그렇다고 했을 때 그런 상품들의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건물이 선능력 바로 앞에 있는 좀 오래되긴 했지만 높은 건물이죠? 네. 이런 것들은 아파트랑 좀 내용연수가 달라요. 1990년도에 지어졌다고 하는데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지은 것들, 예전에 지어진 것들이 내용연수를 30년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철골조로 아마 지어졌을 거예요. 철골조로 지어진 것은 내용연수가 거의 80년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주거와는 다르게 이런 업무용 건물들 같은 경우는 보니까 여러 가지 프랜차이즈들도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그런 부분들은 주거에 대한 인테리어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세입자들이 고쳐 쓰는 경우이기 때문에요. 건물 자체가 오래됐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놓고 봤을 때 지금 구입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구입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오피스텔이 근데 감가상각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는데 그 걱정보다는 입지나 이런 게 더 좋으니까 할만하시다는 말씀인가요? 오피스텔이 감가가 된다고 하는데 오피스텔에 대한 아파트도 감가가 되겠죠. 그렇죠? 오피스텔 모든 부동산이라는 것은 부동산이라는 것은 토지와 건물분이 있잖아요. 토지와 건물분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했을 때 건물이 감가되는 부분보다 토지의 가격이 올라가면 건물이 감가되는 것을 토지의 가격 상승분이 상세를 하겠죠. 이거는 감가가 진행... 건물은 소모품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자동차처럼 모든 게 소모품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영원할 수 있는 토지랑 소모품인 건물이 합쳐진 거잖아요. 그랬을 때 토지의 상승분이 건물에 대한 하락분을 상세를 하지 못하면 이 부동산은 가격이 떨어지겠죠. 이런 일들은 우리가 수요자가 많지 않은 지방도시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이고요. 테헤란노 같은 경우는 건물에 대한 상세분보다 토지에 대한 상승분이 더 높을 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충분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오피스텔 구입할 때는 대지 면적 같은 것까지는 상관할 필요가 없을까요? 그렇게까지 따지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궁금하셨던 점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짚어드렸으니까 일단 결정만 잘 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피스텔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대표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주거용과 업무용을 살펴볼 수 있는 기준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기존에 주택이 있는 경우라면 주거용 오피스텔을 하나 더 매수했을 때 다주택자가 되거든요. 이런 방법을 좀 피할 수 있는 노하우를 좀 알려주시죠. 일단은 오피스텔은 공급자는 어떻게든 사용하던 것을 관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업무용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게 하고 주거용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게 하는데 업무용으로 쓸 사람이 매입을 하게 되면 부가세를 환급을 받고요. 주거용으로 쓰는 사람이 매입을 하게 되면 주거용으로 우리가 임대를 할 경우에는 주택 부분은 면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면세 상품이기 때문에 부가세 자체를 환급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주택으로 사용하면,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사용을 하면 우리가 주택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 그래서 다주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부가세 부분을 환급받으면서 업무용으로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주택수에 불포함되기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금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으로 실제 사용 용도를 따져서 주택으로 볼 것이냐, 안 보실 것이냐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실사용 용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사용 용도에 따라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클리닉 상담 통해서 관련 정보까지 또 함께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투자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클리닉 상담 통해서 고민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 026676-0123 전화 주셔서 클리닉 상담으로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좀 꼼꼼하게 짚어드리고 있고요. 지금 방송 보고 계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바로 또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생방송 중에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생방송 중에 고민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026676-0123, 123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조금 쑥스러우신 것 같은데 어떤 고민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지금 가락동 금호아파트하고 가락동 금호아파트. 잠시 현대아파트를 둘 중에 한 곳을 좀 정해서 이사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목적은 주거와 투자를 겸해서 가려고 하는데 그 대표님 의견을 한번 좀 들어보고 싶어서요. 거주 겸 투자로 보셨고요. 가락동 금호아파트, 잠실동 현대아파트. 네. 네, 일단 잠실 쪽 위주로 보신 것 같습니다. 뭐 지도상으로 봤을 때 뭔가 장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전문가와 함께 따져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은 주거와 투자를 같이 하려고 해요. 네. 특별한 목적이 아니십니다. 모든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디가 더 낫겠냐라는 거죠? 네. 혹시 자녀분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지금 중학교와 초등학생이 있거든요. 그래요, 앞으로 그러면 갈 길이 최소한 6년은 더 남았네요, 그렇죠?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잠실동 현대아파트, 우성아파트 4차 그 바로 옆에 붙어있는 거. 네. 이 부분과 여기는 삼전초등학교가 이렇게 보이고요. 학교가 거의 없어요, 이쪽이. 네. 이쪽 학교 없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이제 9호선이 이쪽에 개통이 조만간 되겠죠? 네, 삼전역이라고. 그렇죠. 그럼 학교가 멀면 애들이 불편하겠네요? 네, 그런 건 있죠. 지하철이 가까우면 이제 어머니는 편하시고, 그렇죠? 네. 그리고 가라구성, 가라금호로 가면 이쪽은 학교가 되게 많잖아요? 네, 학교가 많아요. 그렇죠. 여기는 애들이 편하겠네요, 그렇죠? 네. 모든 부모들은 애들이 편한 쪽으로 학교 학군일 때는 일로 많이 움직이거든요. 네. 무슨 특징을 갖고 있냐면 학교가 별로 없고 아파트 단지가 적은 것은 소형평형이 좀 강세해요. 네. 그래서 취약 아동을 두지 않은 우리가 기혼자들이나 또는 나홀로 가족들이 이런 교통이 좋은 데 굉장히 많이 거주를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취약 아동을 두면서부터는 모든 게 교통보다는 학교 위주로 변해버려요. 네. 그렇게 됐을 때, 그렇다면 미취약 아동을 둔 사람들에 대한 지불능력이,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까요? 아니면 취약 아동을 뒀을 때, 사회적인 기득권이 됐을 때 돈을 더 많이 벌까요? 미취약 아동이 있을 때가? 그렇죠. 이쪽에 취약 아동이 있을 때가 더 많아요. 지불능력이랑 이런 것들이 더 안정적이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주거에 대한 안정성을 놓고 봤을 때는 교통도 중요하지만 주택에 대한 성격이 지금 1, 2인 가족을 위한 부동산이 아니라 가족 단위의 상품을 보고 계신 거잖아요. 네. 우리가 아파트 최소한 20평대랑 30평대랑 같은 경우는 가족 단위잖아요, 가족, 그렇죠? 네. 가족 단위, 나 혼자가 아닌 내 가족 전체 구성원으로 놓고 봤을 때는 모든 사람이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이상, 모든 사람이 지하철을 매일 타야 되지 않는 이상 보통 애들 위주로 가는 학교가 아파트 값을 가장 크게 좌우를 해요. 그런데 이쪽이 그동안의 대로변에서 좀 시끄러웠고 아파트가 좀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았기 때문에 조금 더 가격에 대한 상승분은 다른 데보다 좀 낮은 편이었는데 이쪽에 있는 한양이라든지 지금 이쪽에 삼익이라든지 이런 아파트들이 지금 재건축을 지금 시동을 걸고 있거든요. 그런 걸로 놓고 봤을 때 이렇게 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쪽들에 대한 가격 상승분이 앞으로 좀 좋아질 것 같고 조금 더 확대 해석을 해보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쪽에 지금 이전을 다 했죠. 지금 이제 우리 성동구치소 쪽이 이쪽들이 앞으로 상업지역으로 발전을 한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우리 석촌옥수 하단부 쪽에 있는 가락시형 그 블럭, 그 오른쪽 좌우측 블럭들이 굉장히 좀 좋아질 걸로 판단이 돼요. 그래서 지금 고민하는 쪽에서 두 개를 본다면 지역을 본다면 지금 보고 계신 나머지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문제가 지도로 놓고 보더라도 이 큰 블럭에서 초등학교 두 개 달랑 두 개 보이는 거거든요. 이런 걸로 놓고 봤을 때 애가 지금 이제 중학교, 초등학교 학군들 전반적인 중고등학교까지 다 생각을 하신다면 조금 구호성 개통의 호재보다는 주변에 대한 주거에 대한 재건축 단지들이 많아지고 있고 또 인근에 지금 성동구치소가 상업화 또는 공원화될 가능성 이런 지금 그렇게 개발이 될 거거든요. 지금 그 땅은 SH 소유로 되어 있는데 그런 개발에 대한 호재들 그리고 인근의 가락시형의 입주로 인해서 그동안에는 거기 잠실요고인가요, 그쪽에? 네, 잠실요고. 그쪽에 학군이 되기 안 좋은 편이었거든요. 네. 이제 이쪽을 보시면 잠실요고랑 이런 것들이 가락시형의 주민들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이쪽에 굉장히 소형평수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학군이 좀 떨어졌었는데 이쪽에 지금 아주 이제 수준 높은 분들로 주거에 대한 부분들이 변화가 되면 여기 학군들도 굉장히 좋아질 거 아니에요. 학군이 좋아지면 인근에 집값들이 다 올라가게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주거에 대한 안정성을 띠는 것은 아마 이쪽이 좀 더 우세하지 않겠냐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항상 이걸 지켜보고 있는데 언제쯤 매수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해서 사야 되는지 지금 시기적으로는 많이 들어보니까 12월이나 내년 4월까지 기다려라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제일 답답하신 분이 지켜보는 사람이거든요. 네. 어떤 사람이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개포주공을 5년 동안 지켜봤대요. 네. 살 수 있을까요? 못 살까요? 못 사죠. 못 삽니다. 절대 못 삽니다. 지켜보는 사람은. 그리고 내년 초에 막 사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내년 초가 적기일 수도 있는데 그게 언론에서 떠드는 순간 적기에서 부적합한 시기로 변해버려요. 왜냐하면 내년이 적기인데 모든 언론사가 내년이 적기라고 떠들면 모든 수요자가 내년으로 몰릴 거 아니에요. 내년 초에. 그럼 모든 수요자가 몰려있는 내년 초가 적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수요자가 몰려있는 시기에서 가장 먼저 산 사람만 적기고 나머지는 다 가격이 더 높아지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가보신 매물 별로 없을 거예요. 네. 매물은. 그래서 지금 좀 빠르게 선택하셔도 지역에 대한 호재가 아마 정책을 이길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결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자녀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일단 자녀분들의 자라나는 시기와 또 맞물려서 이동을 하는 게 더 좋으니까 선택 시기를 잘 결정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결론 드리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래 기다리셨죠? 아유. 아닙니다. 네.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제가 일단 한국경제전문가 창담 코너를 진짜 열심히 보고 있고요. 고맙습니다. 오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마포구 당인동 24-2호의 빌라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당인동 24-2호요? 네. 대도빌라에. 제가 2년 있다 이렇게 퇴직을 하면 올라가려고 10년 전에 재개발이 된다 해서 샀는데. 그렇군요. 이게 재개발이 안 돼버렸어요. 이제 곧 퇴직도 되고 그래서 이걸 보유를 해야 될지 여쭤도 해야 될지 좀 이렇게 전문가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인동이라서 당인동 발전소 개발 이 단어가 먼저 떠오르긴 하는데. 일단은 계속 전망이 있을지부터 점검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열심히 풀어 듣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은 매입을 하신 시기가 10년 전이라고 하면 옛날에 오세훈 시장 때 한강변 개발 계획 나오고 그때였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때 누가 추천해가지고 샀어요. 말 나오고 재개발이라는 게 빨리 안 됩니다. 그렇더라고요. 재건축도 마찬가지예요. 음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2002년도에 설립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의 목적으로 사느냐 거주의 목적으로 사는 건데요.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고 마포 같은 경우가 지금 서울에서는 지가상승률 1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가상승률 1위를 보통 보면 지가상승률 1위가 아파트만 우리가 공시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객관성을 가지고 나머지 주택 부분은 좀 힘들어요. 예를 들어보면 대강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요. 아파트라는 그래프는 아파트는 아파트랑 일반 우리가 개별성이 강한 주택들. 그냥 일반 주택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다세대가 됐든 단독이 됐든. 그러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격이 국토해양부에 고시되는 것들이 굉장히 여러 단지에 대한 비슷한 건물들이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객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객관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사람들의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가격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객관성을 갖지 못하는 상품들은 못 믿는 거죠. 못 믿다 보니까 객관성이 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가다가 객관성이 나오면 이렇게 올라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그래프를 떼요. 우리가 한남유타운 같은 경우도 개발이 될지 안 될지 모를 때는 이런 기어가기 그래프를 띄고 있다가 이제 건축심의를 통과한다고 하고 하니까 그런 것들 개발이 되는 거라는 것은 개발이 된다는 사실이 모든 객관화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가버려요. 금액이. 그래서 지금 시청자분은 굉장히 답답한 시기를 겪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아파트는 되게 많이 올랐는데 이 다세대 같은 경우는 많이 안 오르는 이유가 객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기는 한데 하지만 한 번 나오기만 하면 한 방에 그 금액을 찾아가는 거고요. 사실 또 아파트보다는 훨씬 더 소액으로 접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도전적인 투자자들. 내가 있으나 없으나 잘 못 사는 사람들은 그냥 한 번 이렇게 다세대를 투자해볼 개발이 되는 곳에 투자를 하는 것을 굉장히 권장을 하는 편이거든요. 어쨌든 한 번은 역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유, 그러면 좋죠. 그래서 그런 걸로 놓고 봤을 때 마포구와 지가 상승률 1위이고 마포구에서 가장 지금 인기가 있을 만한 곳이 발전소 지금 지화되는 거는 공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쪽에 지금 상수역 인근은 아마 개발이 될 걸로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쪽이 한강변 쪽에 있어서 마포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미래에 두고 봐야 될 곳이고 한강변 쪽에 가장 미래에 두고 봐야 될 곳이 상수역 일대랑요. 그리고 마포에 있어서는 가장 유심히 봐야 되는 게 한강변 일대가 상수역 일대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역세권 개발로 봐야 될 곳이 마포역과 공동역 인근에 우리가 역세권으로 추진할 만한 도화동 일대를 굉장히 유심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물론 너무 빨리 투자는 하셨지만 미래에 지금 개발을 안 할 수가 없는 곳들 중에 하나이거든요. 우리 재건축, 재개발 안 하면 건설회사들은 서울에 집 하나도 못 짓게요. 건설회사들이 돌아가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재건축과 재개발을 도심에서는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큰 돈 안 들어가셨다면 입지적으로는 입지는 불변성은 어차피 갖고 있는 것이니까 최고 좋은 입지이다 보니까 좀 더 갖고 있는 것을 권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길을 가봤더니 카페들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대로변에 카페들 많이 생겼습니다. 그 사이 길에. 그 모레도 그렇고. 그러면 그게 주거지로서는 적합성이 좀 떨어지겠죠. 카페가 생겼다고 해서요. 그 사람을 보호하는 건 아니에요. 재개발과 재건축은 공익성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일부에 대한 특권을 유지해 주는 게 아니라 개발이 됐을 때는 모든 사람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당연히 손해보는 사람들도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율로 인해서 재개발 같은 경우는 75%가 만약 찬성을 하면 그 25%가 아무리 반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반대하는 사람은 당연히 자기가 카페에 투자를 하고 지금 현재로서 개발이 안 되는 게 본인한테 더 이로운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까지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게 재개발입니다. 감사합니다. 10년을 보유하셨는데 앞으로 전망을 궁금해하셨습니다. 조금 마음이 편해지셨을 것 같네요. 일단은 보유하시는 쪽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전화 연결은 잠시 후에 또 해보도록 하고요. 스피드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빠른 답변 전해드리는 스피드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 도착했을까요? 서초구 양재동 우성아파트 119제곱미터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8억 원 정도 하는데 더 보유할까요? 매도할까요? 보내주셨네요. 양재 우성아파트 또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 중에 하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치를 잘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양재 우성아파트를 보시면 한번 지도로 좀 보도록 할게요. 되게 좋아 보이기는 하는데 가격이 좀 덜 나가죠 사실. 이렇게 말죽거리 공원이 이렇게 있고 경부고속도로가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단절돼 있는 것처럼 보여요. 경부고속도로가 또 좌우를 단절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있어서 나빴다면 이게 없어지면 가격이 굉장히 좋아지겠죠. 그런데 가격을 막고 있는 안 좋았던 부분이 지금 지하화 사업을 만약에 해서 시작이 된다고 하면 여긴 굉장히 좋아질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도로보다 경부고속도로, 강남을 관통하는, 강남과 서초를 관통하는 경부고속도로 자체는 지하화를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비용보다는 훨씬 부가적인 이득이 더 많기 때문에 어떤 도로보다는 지하화 산업에 대한 타당성이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경부속도로 같은 경우는 지하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뜻은 뭐냐면 이 아파트도 향후에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기 때문에 좋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니까 일단은 보유 쪽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스피드 상담 보겠습니다. 숙대 입구 인근의 메인 골목, 투룸 다세대 주택. 전세 끼면 7천만 원 정도에 살 수 있는데 지금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매매가는 2억 9천만 원입니다. 보내주셨네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청바동 일대인 것 같은데요. 개발에 대한 유무를 떠나서 우리가 토지를 보상받으면 토지 보상은 그 돈은 또 인근으로 막 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재건축 투자를 한 사람들은 옛날보다 2000년대 초반보다 재건축 투자 수익은 떨어지만 또 재건축으로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용산에서 만약에 한남뉴타운에 대한 이주비가 풀린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돈을 벌으신 분들이 움직인다면 또 한 번 용산 쪽으로 투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한남뉴타운이 움직이는 시기가 용산 전체 가격을 한 번 끌어올리는 시기가 아닐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잠원동이나 반포동이라든지 이쪽에 지금 아파트가 이주를 할 때 여기에 있는 돈들이 이곳을 못 떠나고 집을 여기서 구하다 보니까 고소터미널 뒤편뿐만 아니라 흑석동, 이수역 인근까지 다 우리가 상승하는 것을 물론 서초동, 잠원동은 말도 할 것도 없이 올랐고요. 그런 것처럼 아마 용산에 대한 한남뉴타운이 이주할 때 용산의 전반적인 시세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용산 지역들은 한 번 유심히 보는 게 좋겠다. 그리고 투자해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산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투자를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피드 상담은 생방송 시간을 봐서 또 만나보도록 하고요. 요즘 연이어서 한 달에 한 번씩 발표되는 대책 때문에 투자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특별히 대형 무료 강염보다는 1대1로 상담을 진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표님 어떤 상담 진행을 해주실까요? 자, 이렇게 세미나를 들으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만 듣게 되고 또 방송에서는 또 쑥스러운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본인이 듣고 싶은 꼭 들어야 될, 상담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신 분들, 특히 지금 지켜보고 계신 분들. 그래서 투자에 관한 것, 본인 집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거 말고 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들, 저희랑 1대1 상담해 주시면 저희가 선착순으로 이번 한 주는 세미나를 쉬고요. 제가 1대1 대면 상담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 꼭 투자에 대해서 상당히 필요하신 분들 전화 주시면 선착순으로 우리가 저희가 마감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상담할 수 있는 방법 화면으로 다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대1 소액 투자 상담으로 진행이 됩니다. 세종 국토개발로 오시면 되고요. 전은성 대표께서 직접 시간에 맞춰서 1대1 상담 진행을 해 주실 예정입니다.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6676-0123번, 123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공 투자 부동산 재테크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늘 명쾌한 분석해 주시는 전은성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고민이세요? 네, 제가 지금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파크 5단지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암동 전망하고요. 제가 이거를 팔고 금호동, 성동구 금호동 쪽으로 가면 어떨까 싶어서. 금호동에는 혹시 보신 곳이 있으세요? 두산 아파트요. 금호동에 두산 아파트. 금호역 바로 앞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옮겨가실 곳도 일단 살펴보셨고요. 월드컵 5단지는 얼마나 보유하고 계셨나요? 아, 여기 처음 입주를 했거든요. 처음 입주를 했어요. 그럼 한 10년 정도는 가지고 계셨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상암동 월드컵 5단지 보유 중이신데 지금 금호동 두산 아파트로 옮겨 갈까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전망 좀 알아봐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둘 다 다 좋은 지역이긴 해요. 네. 성동구, 마포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포구랑 성동구랑 그리고 서초구가 서울시에서 3년 동안 거의 상승률이 가장 다 높았거든요. 네. 그런데 좀 갖고 계신 게 좀 들어오른 것 같죠? 네, 거의 빠졌던 게 안 올라서요. 네, 상암동이 굉장히 좀 제가 보기에는 도시계획이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주거지역이 이렇게 있으면 주거지역이 있으면 주거에 대한 보완을 하는 시설들이 굉장히 많아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는 주거에 대한 보완을 하는 시설들은 학교를 빼고는 거의 없고 나머지가 완전히 업무 시설이잖아요, 그렇죠? 네. 물론 공원이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라든지 마트라든지 또는 대중교통의 수단들도 조금 부족한 편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가격을 계속 누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쪽이 입지적으로 업무 지역이랑 굉장히 붙어서 좋을 것 같지만 주거에 대한 편의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가격을 떠나서 상승률은 상승률은 그 인근에 있는 건너편의 가재율류 타원 쪽이 훨씬 더 높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쪽은 조금 모든 사람들의 인식에 변화가 좀 생기지 않았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금호동 두산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금호동 두산 같은 경우는 금호동 두산을 보면 지금 지어진 지가 94년도인데 이때 94년도에 지어진 아파트들이요, 1기 신도시대랑 같이 이렇게 아파트를 짓기 시작한 거잖아요. 이때 지어진 아파트들이 대부분이 좀 리모델링에 대한 필요성을 갖고 있는 아파트들이 많아요. 90년대 초반부터 한 94, 95년까지 지어진 아파트들이 그때 이때 사업 승인 난 아파트들이 어떤 아파트들이냐면 노태우 정권 때 200만 호 건설을 하면서 주택에 대한 수량을 질보다는 양을 막 늘릴 때거든요. 양을 막 늘릴 때다 보니까 빨리 공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질적으로 공급을 하려면 조금 아주 좋게 지어서 천천히 공급을 해도 되는데 양적인 공급을 자기에 대한 정치에 대한 공약에 대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실현하기 위해서 빨리 짓다 보니까 지하주차장이 모자란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아파트는 가격을 어떻게 판단을 하셔야 되냐면 이 아파트가 인근의 모든 시설들을 갖고 있는 아파트들 있죠. 그런 아파트들로 변하는데 추가적인 비용이 얼마가 들 것이냐. 추가 비용을 더해서 현재 매입 가격, 매입 가격을 더해서 리모델링을 했을 때 인근의 신규 아파트들처럼 되는데 기회비용이 얼마나 들 것이냐를 대략적으로 따진 다음에 사시는 게 맞긴 맞거든요. 그런데 아마 싼 게 아니라 그런 추가적인 비용을 필요로 하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금액이 모자라지 않다면 싼 걸 사지 마시고 그냥 그런 시설들을 갖고 있는 어차피 드릴 비용을 미리 주고 그런 아파트를 가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네. 그래서 상암동은 조금 상승률이 앞으로도 더딜 가능성은 좀 높아요. 아 그래요? 주변으로 확장되기도 그리 쉽지는 않고. 이해 가시죠? 네. 그러면 팔게 되면 바로 매입하는 게 나을까요? 이거 팔면 주택이 또 들어가 살 때가 많습니까? 아니, 일단은 지금 너무 이렇게 침체되고 그래서 좀 이따가 사는 게 나을 건가? 아니면 바로 이거를 팔고 나오면 바로 매입을 해야 될 건가? 저 이게 침체됐을 때 본인 것만 빨리 팔고 더 떨어진 다음에 나중에 사는 사람, 아마 그런 배짱 갖고 있는 사람 별로 없을 텐데요. 사면 바로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네. 바꿨다가 좀 집 하나는 내가 어떤 경계의 변동성에 대해서 이탈되는 게 아니라 그 흐름을 타는 거지. 집 하나가 막 남들은 다 떨어졌는데 나만 올라가고 이런 경우는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은 그냥 경계의 흐름을 타는 물건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특별하게 경계의 흐름과 별도로 어떤 호재를 받으시려면 다른 투자 쪽으로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은 매수식이, 매도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강조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지금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결정 잘 내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네, 네. 저기 제가 미사 신도시예요. 하남시. 네. 미사 강변 A27블럭 이편한세상 분양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95제곱미터 전주 공급가가요. 네, 미사 강변 27단지라고 하셨죠? 네, 네. 네, 이편한세상 미사 2018년 7월 입주 예정인 말씀하시죠? 네, 어떤 점이 고민이시라고요? 네, 네. 저희가 이게 분양가가 3억 8천인데요. 지금 좀 많이 올랐어요. 네. 네, 그래서 이거를 더 오래 가지고 가야 되나, 앞으로의 전망이 어떤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우선은 대표님과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대표님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이게 미사지구 하단부에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지금 전매 되나요, 이게? 전매는 2년 후에 됩니다. 내년 8월에 입주해서 2년 후에 해야 돼요. 네, 네. 그래서 2년 후에 어차피 못 팔잖아요. 네, 전망인지, 앞으로 전망이 어떤가 해서요. 2년 일찍 전화 주셨네요, 그렇죠? 네, 네. 자주 전화하고 싶어요. 2년 일찍 전화, 2년 뒤에 좋아질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보통 많은 사람들은 어떤 고민을 하실지는 제가 알 것 같아요. 이제 공통된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지금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네, 많이 올랐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분야가, 그다음에 분야가 상한제를 풀어주니까 분야가 상한제 받았던 아파트들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렇고요. 일단 보시면 걱정거리는 뭐냐면 주변에 공급량이 너무 많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거의 동시 분양이라는 뜻은 동시 입주라는 똑같은 말이니까. 네. 동시 분양이라는 뜻은 동시 입주와 똑같은 말이니까. 동시에 입주할 때 진통을 겪지 않겠냐라고 보통 말씀들을 하시죠, 그렇죠? 네. 당연히 진통을 겪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공급량이 많은 곳은요. 네. 나중에 이 공급의 수요를 창출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좋아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뭐냐면 아파트가 많으면 여기에 장사를 하려는 사람들도 많겠죠. 네. 그럼 편의시절도 당연히 많아지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좋아지는 곳이 계속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백화점에 가서 옷 사지, 길 가다가 가게 하나 있는 곳에 옷 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 가게 하나에 옷 차린 사람은 진짜 사업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여기에 옷가게가 없으니까, 나 혼자 있으니까 이 동네 옷을 독점해서 내가 팔 수 있겠다.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오히려 옷가게가 모여 있는 곳에, 모여 있는 곳에 공급의 수요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백화점처럼. 네. 대형 마트처럼. 그래서 동시에 입주할 때 한 번의 진통은 생길 수 있겠지만 향후에는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요. 네. 그냥 갖고 계시고 2년 뒤에 다시 한 번 또 전화 주세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네, 제가 투자 목적으로 전세를 끼고, 흑석동에 있는 명수대 현대아파트. 명수대 현대아파트. 네, 그리고 아까 잠시 말씀해 주셨는데, 송파역에 있는 한양 2차 아파트. 아, 송파, 한양 2차 아파트. 네, 시간이 되시면 여의도 수정아파트. 이렇게 세계를 보고 있는데요. 어떤 게 좋을지 좀 대표적인 얘기를 드릴 수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자, 명수대 현대, 송파, 한양 2차, 그리고 여의도 수정아파트. 투자 목적으로 어디로 가야 될까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보시면은요. 자, 혹자들은 이 흑석동에 있는 명수대 아파트를 굉장히 좋게 보는데, 저는 약간의 반대 의견도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사례를 좀 봐야 되는데요. 얘의 사례를 보려면 굉장히 비슷한 곳이 노량진 유타운에 있는 이 레미안 아파트라고 있어요. 강변에, 사육신묘 옆에. 네, 네. 얘의 미래랑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는. 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좀 고평가가 돼 있지 않나라고 판단이 좀 돼요. 네, 네. 물론 반포주공이 개발되는 것에 대한 수혜를 조금 볼 수는 있겠지만, 너무 지금 기대심리가 높아요. 네, 네. 네, 그리고 어떤 개발이 된다고 하면 여의도가 전체적으로 개발되는 곳에, 여의도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거잖아요. 전체가 이제 70년대 아파트들이 많으니까. 네, 네. 그쪽에 대한 발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는 거고, 아까 좀 한양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지역 자체, 가락시 오른쪽 블록들도 앞으로 개선되는 것이니까 주거에 대한 안정성은 좀 뛰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앞으로 봐야 되는 것은 재건축에 대한 초과이득 환수가 또 걸림톨이 되니까, 그런 것들은 정책적으로 좀 느긋하게, 환수 있으면 개발 안 할 가능성도 높으니까. 네. 여의도가 안 된 것도 환수제 걸려서 그렇기 때문에. 여의도와 소파질 중에서는 어떤 걸 제일 더 좋아 보이세요? 지금 시간이 짧은 관계에서 제가 경솔하게 빨리 판단하는 것보다 다음에 또 한번 상담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너무 죄송합니다. 일단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생방송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은 다시 한번 전화주시면 또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은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